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자 오늘의 각자 먹방! 오늘은 폐 특집! 날회 대 군회! 그럼 일단 게임을 해서 누가 먹을지 이긴 사람이 정하는 오늘의 게임 주스 멋져 빨리 먹기 주스? 잠시만요 시작! 잘 뻔다! 이거 잠깐 좀 약해 너무 많으니까 10초를 살 테니까 그 안에 더 적은 사람이 이긴 걸로 할게요 갈게요 10 9 7 6 4 3 2 1 야 너 잘 뻔다! 내가 인정할게 첫 번째 광어 첫 번째 음식은 광어예요 광어 보통 광어는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스테이크처럼 통으로 이렇게 썰어주셔가지고 회알못이라서 뭐 구워먹은 건 본 적도 없고요 당연히 생으로도 몰라요 맛을 쌈장 맛에 먹지 저 초장 맛에 먹지 맛있긴 맛있겠다 이게 지금 바로 외친 거예요 방금 사와가지고 오우 오우 맛있겠다 맛있어? 아 이게 방송이야 진짜 맛있다 쫀득쫀득해가지고 응 생선의 그 고소한 맛 있잖아 바로 회차해서 그런가? 오우와! 야 냄새가 진짜 그 생선물 냄새가 나네 오우 오 생선 같아 나 생선 싫어하는데 아 생선이야? 아 생선이구나 이거 냄새가 그냥 일반 고등어국이나 이런 냄새와 비슷하게 나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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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맛이 있는데? 오 맛있어 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가위 가위 아 이거 그냥 안 먹고 이렇게만 올려놨을 것 같아 야 쟤 지금 무슨 생선구이 같다 와 야 근데 오늘도 고급진 느낌이네요 생선스테이크 오우씨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안 먹어봤잖아 이것도 맛있어 내가 아는 회보다 훨씬 맛있어 진심 한입 많아 이거 귀여운 거 아니야? 한입 많아 한입 많아 나 해서 먹을게 딱하게 해봐 아 이거 그냥 안 먹으면 그만 올려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한입에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왜 왜 왜 짝이하면 짝이하면 돼 고마워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개맛이다 진심 냄새는 진짜 그 생선구이 냄새와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한 개만 쌈을 싸서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맛있지? 날리보다 더 맛있지? 야 이 식기순간 회는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아시죠? 회덮밥 회덮 있어?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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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? 5초 다? 스톱워치 타이머로 5초 해놓을게요 준비 시작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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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낡아 먹으니까 낡아만이 또 맛있네 그치 낡아만이 또 맛이 있지 맛있네 광어의 마지막 피날레는 해서 한입에 먹겠습니다 기름 봐 우와 구웠는데도 바다의 향이다 맛있을 것 같아 기름 좋아 곧 있으면 또 가을이잖아 이제 여름 다가고 그래서 준비한 전어 회 그리고 구이 아 근데 전어는 제가 먹어본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잘 못먹거든요? 나도 전어는 새로 먹은건 한 번도 매로 먹은적이 없어 약간 달달한 뼈가 있어요 일단 빙어 알죠? 빙어 빙어 튀김 그 빙어맛이 비슷하게 나네 약간 고등어 회 드셔본분 알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등푸른 생선에 회 처먹은 느낌? 오우 오우 막 노릇노릇하게 익는데? 오우 오우 홀리 쉣 저는 그러면 요 전어가 익을 동안 이 나의 전어를 한입만 한라 한입만 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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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먹고 싶은 의미의 한입만 보다 궁금해요 음 약간 어린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맛이야 오케이 아 그래 맛만 볼라고? 응 맛있다 오 고소하다 응응 고소하네 약간 회가 고소하네 오 되게 맛있네? 그래? 응 오 전어 자꾸 여기 안에 있는 저기 뇌가 나랑 인사해 아 싫어 들어가 어 어 나 쳐다봐 눈 가려줘 어 얘 피 나오잖아 머리를 자르라고 인척하고 좋아 잘가 대가라 잘가 대가라 입에 고찌 넣어가지고 고찌 부위로 아 맞아 아 아 아 벌려 홀리쉣 저녹꼬치다 한입만 땡 아 섹시 너무 어려워 약간 이런건가? 오빠 섹시인데 목소리가 너무 밝잖아 한입만 짠 자 준비 시작 땡 이거 맛있다 맛있지 짜잔 이거 아직 살아있어 생 새우 그리고 낙지 탕탕이 한 명은 생으로 그냥 먹고 한 명은 라면을 라면에다가 같이 먹는거지 응 야 해산물 라면이다 야 야 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? 아 미안해 오오 뜨거운가 봐 잘가 와 대박이다 새우부터 먹어봐 와 라면 맛나는 새우 개맛있어 한입만 한입만 아싸 아싸 5초간 무장 시작 하하하하하하 끝 와 진짜 역대급이야 와 와 만족 만족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각자 먹방 회 대 구은 회 어때요 뭐하냐 맛있어 저는 단정코 진짜 라면 해물라면이 여러분 이것은 리얼이에요 진짜 너무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재밌는 각자 먹방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입니다 워워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워워 역시나 저는 똥시장에 또 왔는데 오늘은 뭐 먹을거에요? 오늘은 회집 특집이에요 회특집 생선 오늘은 신선한 생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이 또 생선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조금 싼 느낌이 있죠 싸고 신선한 그렇죠 팔팔한 생선들을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준비 가을엔 또 전어잖아요 전어 전어 전어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전어예요? 이건 얼마에요 가격? 6마리 만원 최소 5마리 2만원 그럼 일단 전어 6마리 주시고요 가을 전어 전어들 왜 누워있는거에요? 각오인거에요 아 자연산이어서 그게 필요 없이 양식과 두 개는 이렇게 안 돼요 아 아 자연산이니까 광어는 어떻게 해요? 광어 광어는 한 마리 만원 최소는 2만원 3만원 2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2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싱싱한 걸로 주세요 사장님 삼촌 오우 기절시키는건 나왔다 멀리쳐가지고 오우 전어 완성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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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을 다 벗겨 놓고 와 맛있어 보이네 이제 맛있어 보이려고 그러네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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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ཁླཁྱཁྱྱཁྱཁྱཁྱ ཁླཁྱཁྱྱཁྱཁྱཁྱཁྱྱཁ ཁྱྱྱཁྱྱཁྱྱཁྱཁ ཁྱཁྱྱྱཁ 그러면 맛있는걸 다 샀으니까 회로 먹으러 이후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추발 고기를 좋아하세요 회를 좋아하세요? 회를 좋아하세요? 회를 좋아하세요? 하루하루